오늘 10편 18편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이 같은 제모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모를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동대문성전 입당 예배를 갔었습니다 헌금 시간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 성도님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록 인생의 강풍이 끊임없이 몰아닥쳐도 예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중국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200만 다문화가족 중에 100만 명이 중국 연변 지역에서 온 조선족이라고 하고 연변 조선 자치구가 그래서 지금 중국 본토에서 온 한족으로 인해서 없을 어려움이도 처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 많이 와서 거저고 있고 또 모든 나이 많은 분들 요양원에 가서 돕는 분들 또 가사도우미 또 굳은 일을 이분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투가 좀 어느라고 그러니까 좀 무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날마다 주님 은혜껏 살기 때문에 내게 인생의 강풍이 몰아닥쳐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강풍이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18편은 다이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사월의 손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해서 드린 찬송입니다 이 10편, 18편에 그는 곤관자를 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8편, 27절에 주께서 곤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네들이 곤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극렬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곤관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를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편, 72편,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지를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오는 모든 권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왜 내게 끝도 없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에게서는 더 큰 시련을 당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해서 더 강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권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신 후에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다시 예생 동안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신 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10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나를 절망에서 어림에서 건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다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이어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이슨 절망의 어둠을 밝히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을 우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주일 때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슨 어린 나이로 3미터가 넘는 블레셋 장수 거인 곤랏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이슨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울 왕이 심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일개의 한 젊은 청년에게 이 같은 칭송을 보내니 앞으로 저 청년이 노릴 것은 내 자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지만 왕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도망자의 신사가 된 것입니다 이곳 저곳 정치없이 떠들어다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왜 날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시는가 그래서 10편 22편 1절을 보면 이와 같은 간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 다이세의 울부짖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나가실 때 이 기도를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 같은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서를 궁유로 보시고 그 마음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그 마음 가운데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평안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기쁨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녀도 마음속에 너도 나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이 등불을 켜셔야만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등불을 켜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니까 다시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10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가 23편에 가면 여하튼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23편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기 때문에 은혜의 등불을, 기쁨의 등불을, 승리의 등불을 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절망의 고통이 내 마음의 깊은 흑암의 어둠을 가져왔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2편, 28절 말씀을 다시 공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등불을 밝히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믿고 의자고 바라보는 안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등불을 켜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주님만 믿고 의자고 주님의 영광에 사겠다고 다이순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18편, 2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나이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앞에 누워 있어도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내게 두려움을 가져준다고 해서 피하여 돌아간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마치 골리아스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다이처럼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마혈상 10장 45절입니다 다이시 블랙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외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사랄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야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구실 걱정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다가온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마음에 낙심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히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유가가 뛰기 시작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세계 세 번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또 국물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나 인플레이션 물가가 뛰니까 은행이자 금리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뛰고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앞에 구름대처럼 몰래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8편, 2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8편, 31절, 32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내게 힘을 주어서 내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발을 사슴의 앞발처럼 사슴 막 산을 차고 뛰어올라가는 그 힘 있는 발처럼 내 발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앞에 놓은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절망의 산을 뛰어넘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승자로 만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추적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걸이가 넓어지고 자신 있게 하셨고 나를 주님께서 추적하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민으로 주님만 바르고 나간 여름대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10편 30편 24절입니다 야위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경쟁의 어려움이 뭐라 닥쳐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0편 18편 3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니다 모든 제작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궁극적으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 믿고 나가면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존경하는 주선혜 교수님이 98세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을 개척한 귀한 교수님이시고 서울여대와 숭실대 교수를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일생동안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선혜 교수님은 월남가족으로 남한에 내려오셔서 대한YWC 전국연합회 회장과 대한예술교장의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은퇴 후에는 자신의 집에서 탈북 청년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나눠줬으며 97년도 망명한 황장엽 선생님하고도 오랫동안 친부를 나눠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선혜 교수님의 신앙과 그의 삶에 대해서는 궁일보 역경의 열매 서른 번에 걸쳐 연재가 됐습니다 서른 번 연재한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면 밤을 새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마비가 퍼붓던 1926년 7월 21일 21세대는 앳된 여인이 평양에서 황해도 장현을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에게 내려서 40리길을 쉼없이 걸어 구미퍼라는 곳을 향합니다 폐교력으로 요양주인 남편이 사경을 해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온 여인입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어느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되지 않는 흔한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여인의 등에는 18개월 난 딸이 우산 안에 들이치는 비물을 피하지 못한 채 어머님의 등에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18개월 난 어린 딸이 주선의 교수이고 그 여인이 주선의 교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때는 다 일찍 결혼을 했죠 어머니가 16, 아버지가 18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폐결에 걸려서 이 황해도 장현 옆에 구미퍼로 가는 곳에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독하다고 해서 그 남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작은 농가의 작은 채 사랑에 창백한 얼굴로 혼자 누워 있습니다 숨을 겨우 쉬면서 자랐다 하는데 오랜만에 남편을 보니 완전히 얼굴이 창백하고 파리하고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포부를 가다듬으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내가 죽더라도 선혜를 잘 키워주어 선혜는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어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 21살 21살에 남편을 여의고 이 어린 딸, 18개월 된 어린 딸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선의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에 와서 북한 전역을 선의하면서 보험을 전하던 마페 성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설레 성교사님 다음으로 사메 마페 성교사님 굉장히 북한에서 이름이 알려진 성교사님이고 또 저희 할아버님 성교사님 성교사님이신데 마페 성교사님 전삼의 전도를 받아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 아들 셋을 다 예수 믿게 했는데 이 주선의 교수의 할아버지는 그 중에 장남으로서 아들 다섯 형제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다섯이 다 20대 전의 폐계력으로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선의 교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 폐계력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물 좋고 공격적으로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다가 건강해지면 살아나고 건강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아들이 다 20대 전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주선의 교수가 그 손녀로 남게 되었는데 어릴 때 선박교를 다니며 할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닙니다 저 선박교회 저희 할아버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들 다섯을 다 잃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로 손녀딸을 안고 갑자기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매일 새벽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에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삼촌이나 사촌도 없는 외로운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할머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섯 아들 다 잃고 그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꼬마 손녀 하나 있는데 그 손녀를 안고 매일 새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선의 교수의 글을 보면 늘 할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월남하여 잘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평생 교수로서 한국 기독교학을 개척을 했는데 지난 4월 19일 마지막 강의를 하고 제7의 역사와 이 대화의 강사로 90분 동안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저 강의를 한 후에 두 달 지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신학의 길에 들어서는 후배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여 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전한 메시지는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학자나 목사나 행동과 가르침이 나누어서는 안 되고 늘 나의 행동으로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런 주님과 일생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공부하고 기도할 때도 과연 나는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지 돌아보고 살피라 여러분 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에 잘 붙어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화 환원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은성수원을 비롯해서 제가 살고 있던 집 모든 것도 다 장로의 신학대에 기증을 하고 앞으로 그분이 기증한 모든 것은 평양신학교 재건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님이 23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님 21살에 18개월 된 자기를 업고 자기를 키우며 할머니 등에서 어머니 등에서 자라났던 그가 새벽기도의 힘을 얻고 자라나서 위대한 업적을 다행인 그러한 여성으로서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고 총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바르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라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누를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